네. 이어서 좀 더 세밀하게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나스닥 지수와 함께 전체적으로 약간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매크로단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는 해석들이 더 많은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t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높게 나온 게 시장에 좀 부담을 더해줬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들이 추후에 소비자 물가에 좀 전가가 된다면 우리 어제 봤었던 11월자 cpi는 괜찮았지만 12월이 돼서 다시금 소폭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더해진 건데요. 또 더불어서 고용도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주간 단위로 카운트를 하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워낙 매크로단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두 개 요소가 좀 영향을 더해줬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는요. 유럽중앙은행이죠. 22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했는데 벌써 3회 연속입니다. 크게는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또 그 밖에 유럽 내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그 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갔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어제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 돌연 오전에 굉장히 많은 정시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약간 지수도 그렇고 종목단들도 그렇고 반락하는 움직임들이 꽤나 보였었는데요. 그 연휴를 크게 꼽자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네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한 건데 한 10시 30분경부터 시작이 됐었죠. 저희도 계속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없던 이슈가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다시 회자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조금은 작용이 됐습니다. 그 밖에 조국 의원도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리스크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양대 지수가 모두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연휴는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상방으로 강하게 또 선물조계에 있어서는 베팅을 해 준 게 우리 지수 상승에 영향을 더해 준 건데요. 물론 옵션 만기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 장 막판에 한 동시효과쯤부터 갑자기 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듯 굉장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우리 시장에서 3대장으로 꼽힐 수 있는 이 세 가지 섹터가 모두 골고루 올라주면서 이렇게 지수를 좀 받쳐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어제 삼성전자는 사실 3%만 올라도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장 막판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시초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주시를 해봐야 될 듯 보이고요. 그 밖에 2차전지의 경우에는 사실 어제 테슬라가 또 400불을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훈풍을 우리 증시에서 좀 받지 않을까라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2차전지,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까지 기대감이 컸었는데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의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2차전지인 듯 보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쪽보다 2차전지 그리고 오랜만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새내기 주두도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려 7%나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끝으로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개별 기업단에서 새롭게 신약을 개발했다라는 이슈, 이런 이슈가 더해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상승의 상단을 좀 끌어준 바이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이 3대장의 방향성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볼반한 플러스 알파 이슈 한번 점검해볼게요.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더 탄력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첨부해봤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마크를 보면 바로 느껴지시죠. 방송과 스트리밍, 영화 사업을 분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의 차원이죠. 사업이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방송 따로 스트리밍과 영화는 묶어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사업의 재편 이슈를 밝히면서 무려 장중의 주가가 15%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 요즘 국내에서 컨텐츠 관련해서 왕왕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저희도 시간이 된다면 같이 해서 좀 이어볼 수 있는 연결고리 종목들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밖의 또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이제 머스크에 이어서 메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베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건데 월스틸저널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트럼프의 부정적이었던 테크 CEO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 저희가 대선에 대해서 어느 후보에게 베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통계치들이 시장에 왕왕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M7,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해리스 쪽으로 베팅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이슈도 한번 볼까요? 네, 저희 기다렸었던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어제자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꽤나 많이 쏟아냈는데요. 진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풀 것이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경제공작회의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통화 정책을 좀 결정하는 게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경기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아시아 증시 쪽으로 자금을 좀 끌고 오는데 우리까지도 같이 혼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대목이네요. 어찌됐건 기다리던 이슈가 나왔고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중국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화장품부터 여러모로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권희 대표님은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렇죠? 아, 예. 이렇게 묵묵부답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웃음을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어제 짝에서 우리 증시를 그나마 지지해줬던 3대장. 오랜만에 같이 올라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좀 의미부여를 하고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3대장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사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빅테크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투자가 나오면서 반도체들 생각보다 반등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뷰, 변경이 있으신지 한 주 지켜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의 급등은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외국인 매도세라 다시 이어졌고 물론 이제 최근에 BNK 증권이나 물론 4분기 오니셔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수출액이 늘어났는데 반도체 안 좋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Q가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마진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의 발표를 기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한미반도체의 반등과 여러 장비주들의 반등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의 승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HBM3가 아니라 HBM4 쪽으로 이제 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내년 한 6월쯤으로 보고 있죠. SK하니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보통 내년 6월에 HBM4 생산을 하게 될 거고 물론 그 이전에 엔비디아든 고객사 확보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신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월이나 2월쯤에 본격적으로 그런 장비주들에게 오더 물량들을 가긴 할 겁니다. 이미 지금도 내년 4억 계획서를 쓰면서 내년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물량들이 출하가 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너네들한테 어느 정도 내년에 이 정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장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놔라고 지금 그런 시장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한미반도체에서 물론 이제 어제 골드만삭스와 함께 이제 그 IR을 하긴 했었지만은 물론 최근에 그 한미반도체의 반등 흐름이 내년에 HBM4 시장과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계획 등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HBM3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는 흐름보다는 그럼 다음에는 이제 HBM4에서 과연 누가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4분기 실적일 기점 안정은 이미 다 알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에 반등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뭐가 나올까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부수는 HBM4다라는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실적을 발표할 때 4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야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칠 수 있겠네요. 이게 3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 2분기 실적 때도 그렇고 컨퍼런스 할 때 가장 먼저 질문에 대답을 한 게 HBM4였습니다. 물론 그때 우린 그랬죠. 야 너네 급한 거 HBM3인데 왜 자꾸 HBM4부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애초에 SK하이니스한테 이미 안 될 건 이미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SK하이니스한테 승부해 본다기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조금 전략을 바꾸자 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그게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HBM3 관련해서 대답은 항상 수쪽으로 밀렸었기 때문에 항상 컨퍼런스 코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냥 HBM4로 그것도 승부 안 나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더 답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조합해 보면 결국 레거시 쪽에서는 P가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Q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별 의미는 없고 이제 승부수는 HBM4다 라는 건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빅테크들이 HBM4를 주문을 하나요? 빅테크가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HBM4가 들어간 것을 공급을 받길 원하나요? 왜냐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거고 뭐 여러모로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다면서도 가격이 부담이 되면 그만큼 주문을 안 하면 사실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블랙엘 다음 차세대 모델은 이미 포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요? 네. 그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포 사양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모여서 표준을 정하죠. 그 범위 내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미 뭔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다 틀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HBM4를 만드는데 안 사는데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일단은 차세대 블랙엘 다음을 보고 있는 거고요. 벌써. 블랙엘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3E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엔비디아가 이제 포를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AMD도 포를 넣는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어차피 이제 반도체 업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뿌려주는 형태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3E보다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베이직 마지막 기판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삼성에도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파운드리를 했던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이직 기판 관련돼서 지금 SK하이닉스는 본인들이 못 하니까 일단 TSMC랑 손을 잡은 거고 발빠르게. 그래서 위에는 본인들이 만들고 이제 TSMC가 조립하는 형태로 HBM4가 아마 만들어질 건데 일단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면 가장 이번에 정치적 불확실성에서도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네. 생각보다. 네. 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도 올라가진 않았고 떨어질 때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제 자리에 잘 붙어졌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아마 돈의 힘이었던 것 같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지금 한국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축소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요즘에 좀 불길한 얘기를 좀 하는 구글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가시는 세계 제1부자가 머스크가 빨아들이고 있죠. AI 칩을 흡입하는 것처럼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GPU 100만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분은 좀 과장을 잘하니까 100만 개를 진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부분으로서 결국에는 HBM의 수요는 아직은 좀 더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를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주가는 센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종목은 뭘 봐야 되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HBM 쪽으로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반등의 신호를 강하게 줬죠. 그러면 이런 거는 너무 의심하지 말고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쪽으로 지금 3 관련된 장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4 관련된 장비도 잘 개발하고 있으니까 일단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워낙 장비 주도를 지금 다 빈집이 돼 버렸거든요. 바닥에 막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잠수함 됐죠.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관련해서. 반등 정도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는 내년은 승부수를 HBM4로 둘 거기 때문에 그 아래 단에서 확실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 최근에 선호주로 또 곱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외사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러면 과장님 삼성전자는 내년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진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엔비디아 인증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관련해서 파운드리 적자가 더 늘어나는지 여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행기가 좀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이 8조 정도 나온다고 지난 분기가 9조, 3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파운드리가 지난 3분기 때 1조 4조 원에 대한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익 전망치가 빠졌으니까 결국에는 물론 CSMT가 DDR4도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 좀 우려가 있는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적어도 HBM 쪽의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SK하이닉스는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이 결국에는 정말 삼성전자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만약에 HBM4에서도 승부를 못 보게 되면 정말 힘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정말 계속 꾸준히 지금 팔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인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뭔가 해답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변곡점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러모로 반도체 양대장과 함께 또 장비주에 대한 점검 오늘 좀 오랜만에 확실하게 들어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머스크, 머스크가 아니죠. 테슬라죠.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는 뭐 테슬라가 2차전지 기업 아니라고 늘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시장의 연결고리의 그 연관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가 좀 탄력받는 것 같아요. 탄력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럼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7% 급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제 그 S&E 리서치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서 그 리서치 그분이 보통 2차전지 쪽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IRA 축소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2, 3년 뒤에는 업황이 회복된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후에 쫙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내년 1분기에도 안 좋은 거고 4분기 때는 특히 지혜명 제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그런 최근 IR 이후에 리포터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실제적으로 LFP나 아니면 원형 전지나 물론 4680 같은 경우도 26년부터 공격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제 여러 애널리스트 데이서도 얘기를 해왔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노스포트. 물론 노스포트도 사실 뭐 볼보나 아니면 폭스바인 주요 고객사인데 그 회사들도 사실 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기간만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사실 반사 수혜를 좀 받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판도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FSD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GM의 이제 크루즈도 이제 로보택시 해서 이제 지원을 포기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차 흐름이 일단은 테슬라는 일단 가격 다 죽이게 하겠죠. 가격 무조건 줄일 거고 전지 2차 전지 배터리도 줄일 거고 대신에 우리 FSD 이거 너네 사 너네 못 만드니까 대신 이 FSD를 가격을 또 높여가서 팔지 않을까라는 뭐 단순한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행 쪽으로요. 자유주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어차피 경쟁사들이 다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나중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수익성이 마진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26년쯤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BID도 우리나라 오긴 하겠지만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가격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배터리 가격들이 다른 가격 경쟁력이 세질까 내년에 유럽 쪽에서도 LFP 생산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아직 내년 말이나 돼야 룰로 쪽에 스페어, 암페어 관련해서 한 60만 대 보면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CLTL이 그 전에 이미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오늘 간세를 올리더라도 이미 CLTL이 훨씬 더 가격이 싼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승부수는 저는 쉽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파이는 커질지 몰라도 정부 차원의 규제 때문에 결국에 P가 출혈 경쟁 때문에 추락을 한다면 그 배터리 기업들의 마진이 얼만큼 될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율주행차는 안 타봐서요. 그 자율주행차는 꼭 친환경차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FSD야 전기차랑 사실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이 바뀌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결국에는 우리는 가격 마진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가격에 다운된다기보다는 굉장히 큐가 올라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물론 향후에 대다수들이 메탈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는 거긴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게 되면 사실 수익성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LG엔서도 내년에 애리조나랑 북미쪽 공장 가동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가동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래를 아예 바꿔서 여긴 엮어가서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 플로우를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같이 어떻게 좀 협력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지금 카메라로만 계속 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자율주행은? 그렇죠. 뭐 어차피...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물론 직납을 하지는 않지만 삼성전기나 에지 이노톡 쪽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간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긴 한데 당장에 지금 실적이 잡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로봇 택시에서 모델 Y나 다양한 모델로 테슬라가 FSD를 장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프론티어나 삼성전기나 에지 이노톡에 대한 실적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테마주의 흐름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본격적으로 탑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가닥을 우리 이화진 과장께 정리를 들어봤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께는 우주항공 쪽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10시 방송에 들어갔는데 또 한 분께서 우주항공 쪽은 아직은 테마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실체가 있는 기업들 몇 가지 또 추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테슬라와의 연결골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내년에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뭔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테슬라발 품풍은 우주항공은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과 우리의 우주항공 산업을 비교하면 그거는 유치원생과 대학생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대학원생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보통 거기에 소재를 대거나 부품을 대거나 이런 형태일 거고 국내도 자체적으로 계속 발사 기술을 키워가고 있죠. 결국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국한화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여러스페이스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손해를 보지는 않죠.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예 나사에서 하던 것들을 스페이스X에 거의 다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연구는 나사에서 하지만 주로 실제로 발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일부 연구도 스페이스X에서 하고 한마디로 민영화를 시킨 거죠. 우주항공 산업을. 그래서 스페이스X가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발사를 많이 하는 국가보다도 더 많이 발사를 합니다. 위성까지 따지면 그렇죠.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이상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주항공 산업은 커진다는 건 맞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온 거는 2차전지가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우주항공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상징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AI의 완전 다른 플랫폼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400불 간 거는 전기차로 간 거고 지금 400불은 이런 다른 신사업으로 갔다 오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자꾸 엮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러면 엘젠스로 올라온 것도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선물업션 많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맞추려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써와 올린 공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우리 걸 막 찾죠. HV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폭이 좀 약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실체는 아직 없다. 어디 납품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납품하고 있는 캔코어 여러 스페이스는 못 가죠.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좀 올라오면 자꾸 누가 누르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뚫으려면 국내 진짜 이 기업들이 스페이스X 때문에 돈을 엄청 벌겠구나라는 기대가 붙는 기업이 생겨야 됩니다. 스타 기업이. 근데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맡기려면 어쨌든 이 기업들이 잘해오고 있다는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쏘아 올린 이런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셨잖아요. 그건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위성 관련돼서 결국에는 인공위성 사업은 오래 해왔고 만드는 거는 발사체는 좀 늦었지만 인공위성은 만든 지 꽤 오래 됐습니다. 다른 나라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걸 빌려서 많이 쏘아 올렸죠.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유성 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페이스X와 접점이 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별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랑 거래해도 돈 많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후려쳐요 가격을. 머스크가요? 원래 싼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친분이 있어 보이세요. 알리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열받아서 비만 치료제 가격 내리라고 하잖아요.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좀 가난한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전문이. 그런데 종합해보면 우주항공 쪽은 어떤 실체가 있더라도 수급이 안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 발로 인해서 국내소 우주항공의 훈풍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아직은 맞고요. 그래요? 국내 발사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우주 지금 계획에 있죠. 그런데 정부가 좀 안정이 되면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좋습니다. 어제 부러운 테슬라의 훈풍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 각 섹터별로 짧게나마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바이오 질문 드리면서 시장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는 어젯장에서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걸 앞두고 바이오텍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최근에 등락폭이 커가지고요. CDMO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안정적으로 할 거면 바이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은행주 사시는 게 맞고. 은행주요? 은행주도 급등단 커요, 대표님. 최근에 한 번 빠진 거니까. 저 바닥에 있는 종목 사시면 되는데 바이오는 어차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서 거기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제 이슈를 보면 어제 올라온 거는 사실은 펩트론 때문에 SK팜테코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논리가 뭐냐면 SK팜테코가 일라이 릴리 거를 주문을 받은 것 같다. 추측. 그렇죠. 아직 확실한 거 아닙니다. 받은 것 같다. 비만치료제 GLB1 계열의 공장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공장이 펩트론 공장과 차로 한 15분 거리다. 그런데 원료가 저원에서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까우면 좋거든요. 그 원료를 가지고 펩트론에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완제품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쭉 전개가 된 거죠. 그래요. 장기 지속형 관련이 아니었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노보노니스크는 본인들이 직접 만드니까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건 일라이 릴리니까 당연히 일라이 릴리 거고 그러면 펩트론이랑 기술 평가 계약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펩트론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어제. 그러면서 그러면 SK팜테코가 받으니까 다른 CMO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원료의약품 만드는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종국들이 움직였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CDMO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못 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CDMO, CMO 관련돼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통과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한 다음 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CDMO, 생물관법이요? 생물관법.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 상원에서. 지금 미국 상원 애들 다 휴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연내는 거의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결국엔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딜 하려고 그럼 우리 CDMO 기업들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시바이오를 좀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파마들도 우시랑 거래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그럼 당장 끊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끊은 걸 수도 있다. 너무 거기에 목을 메면 안 된다. 그럼 CDMO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 중립이죠. 중립이요? 네. 그걸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7월부터 그걸로 올렸잖아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야지만 CDMO 쪽도 좀 가닥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주셔서. 지금은 그냥 SC제형, ADC, 이중항체 딱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바이오텍이요. 바이오텍을 보시는 게. 왜냐하면 JP모건, 에스케어는 CDMO가 아니라 바이오텍 회사들입니다. 제조업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한 현황들이라든지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뭘 사갈까.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지금 이중항체, ADC, 그 다음에 SC형. 여기 꽂혀 있습니다. JP모건에서 그럼 뭐 나올 만한 기업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알테오젠, 리가킴, ABL, 바이오텍.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다 ADC랑 SC 쪽으로.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참여해서 자기들 홍보하겠지만 지금 빅파마들이 사고 싶어하는 기술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짧게요. 시장 오늘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어제 선물 옵션으로 끌어올렸던 프로그램 매수들이 아마 오늘은 오전거 차이시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이제 들어올렸던 물량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는 데이터가 하나 둘씩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향후에 4분기 GDP나 아니면 수출 데이터 확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뒤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 또 이슈 나올 것들 저희도 잘 팔로업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